근로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이죠. 마포구는 작업 중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환경공무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이 계속해서 조성되길 바랍니다. 2022년 환경공무관 안전교육이 14일과 19일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교육에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 186명과 직영환경공무관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전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가 진행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작업 시 위험요인과 대책 등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마포구는 환경공무관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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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